자 이번 시간에는 독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자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있죠. 왜 태그의 형식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좀 어려워요. 이해하려고 하면.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이 html 코드를 작성할 때 html 코디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생긴 이 구문을 그냥 기계적으로 넣어주시고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좀 더 지적인 호기심이 있거나 저게 도대체 뭘까?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. 자 순서상 뒤에다 뒤에서 빼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지금 수업이 들어가는 겁니다. 자 이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 여기 있는 독타입 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 자 여기 document type declaration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바로 이거를 이렇게 잘 조합하면 앞에 있는 doc에 type을 붙여서 독타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document라는 것은 문서라는 뜻이고 type은 형식이고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, 공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html 코드를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자신이 작성한 html 코드가 어떤 방식의 html 코드로 작성됐는지를 선언하는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문자라고 볼 수 있어요. 자 html이라는 것은 1990년에 이 팀 버너 3가 처음으로 고안했을 때 18개에서 20개 사이에 그 html 코드가 있었습니다. 태그가 있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음 이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닙니다. 약 140개 정도의 태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조사했을 때는 자 그러면 과거와 지금 사이에 상당히 많은 태그의 숫자의 차이가 생기죠. 즉, 어떠한 태그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게 퇴출되기도 하고 어떤 태그는 새로 추가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태그는 그 태그의 의미가 바뀌기도 합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태그를 작성을 했다면 웹브라우저는 그 태그가 어떠한 이 표준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약속에 따라서 제정된 태그인지를 브라우저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.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브라우저에게 이것은 어떠한 표준에 따라서 표준을 따르고 있는 태그들이야 라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독타입 다큐멘트 타입 데코레이션이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HTML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. HTML 4.0도 있고 XHTML 1.0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HTML들이 있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각각의 이 독타입들이 여러분이 어떠한 형식에 어떠한 표준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적당한 독타입을 선언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이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HTML5에 접어들면서 자 이렇게 생긴 독타입으로 단일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별생각 없이 이렇게 생긴 코드를 위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 이번 수업은 뭐 길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